웰페어 뉴스와 함께 사회복지계 이슈를 만나봅니다. 오늘 첫 번째 기사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앞으로 윤석열 정부는 사회적 약자를 더 촘촘하고 더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국무회의에서 약자 복지를 국정운영의 핵심 기초로 삼겠다는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또한 한 총리는 기초생활보장제도 강화와 장애인 맞춤형 지원 확대,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등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자원봉사 활동 중 사고로 인해 다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럴 때 실질적인 도움을 누구한테 받아야 할지 그동안 참으로 막막했는데요. 행정안전부가 자원봉사 활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자원봉사 활동 중 입은 피해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보험은 자원봉사 활동 중 피해를 당한 전국의 모든 자원봉사자에게 적용됩니다. 전국 245개 자원봉사센터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등 자원봉사 시행기간을 통해 활동 종이었음을 인정받는 경우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뉴스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다음 달 30일까지 2개월간 취약계층의 고충민원을 집중 신청받습니다. 중점 신청 대상은 긴급생계지원비 지급 거부, 장애인 이동 편의 및 시설 부족 등 취약계층의 생명안전에 관해 긴급한 행정대응이 필요한 전 분야입니다. 고충민원은 권익위 홈페이지와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문의는 정부 대표 민원전화, 국민콜 110번에 전화하면 24시간 상담이 가능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2024 창원장애인사격 월드컵 대회에서 대한민국 선수단이 종합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번 대회에 출전한 대한민국 선수단은 R6 50m 소총복사 혼성에서 세계 신기록을 세웠는데요. 5관왕을 차지한 박진호 선수를 필두로 P5 종목 단체전에 출전한 김정남, 박철, 박세균 선수도 1,088점으로 세계 신기록을 세우며 금메달을 차지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오는 8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파리 패럴림픽을 앞두고 개최되는 마지막 국제대회라는 점에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뉴스는 장애인신문과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